워터밤의 이어지니 떴다. 선미, 철산! 용완 몇 퍼센트? 3만? 3만이요? 그거 맞아요. 본인이 직접 워터밤의 밤을 지금 지나갔어요.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들렸어요? 제가 안 들렸습니다. 워터밤의 워터! 야, 이 짜비잖아, 이 짜비잖아! 워터밤의 이어지니 떴다. 선미, 철산! 그 3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. 그냥 큰애라고 이용만 하고. 다 가식적인 표정이라니까. 찐친인데. 한혜 님이. 저랑. 찐친 한혜 씨에게도. 철칵, 철칵. 철준은 진짜 완전 잘 들어요. 용완 몇 퍼센트? 3만? 3만이요? 5만이요? 저거 맞아요. 저도 맞고. 몇만 프로야? 15만? 15만이요? 15만이요? 굉장히 설레더라고요, 오는 길이. 저희가 시킨 게 아니에요. 부미는 직접 워터밤의 밤을 지금 지나갔어요.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다급하니까 동현이 형 걸 막 봤더라고. 좀 들렸어요? 제가 안 들렸습니다. 우미 씨, 밤 좀 벗겨요, 제발 누가. 더는 못 찾겠어. 부미 탄생시켜, 두 번째 게임. 세개 좀 빼내요. 네, 너무 잠들고. 여보, 다행히 맞췄죠. 자, 하나, 둘, 둘. 저쪽과 정적이 최초의 원o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